미스트로3의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회 시청률은 15.8%를 기록했는데요. 6회에 비해 아쉽게도 1.2% 하락한 수치이지만 7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 주간 전체 예능 1위의 자리는 지켰습니다. 7회에서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구독자 수 130만 크리에이터 수빙수가 보아인을 제치고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꺾기 인간문화재 배아현, 정통 트로트 강자 나영,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트로트 새내기 화연,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이 추가 합격으로 4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추가 합격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안성훈은 아이고 눈물받아야라며 참가자들의 마음에 공감했는데요. 이찬원은 내가 저 마음 너무 잘한다. 우리 이렇게 다 알 것 아니냐며 안성훈, 박지현, 그리고 자신을 한 대 묶었습니다. 하지만 안성훈은 너는 모르지, 너는 패자 부활 안 해봤자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찬원은 박지현 역시 패자 부활 안 해보지 않았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박지현의 안성훈은 뭐야, 나만 알겠네라며 배신감에 휩싸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끝에 최종 타락하게 된 풍금의 퇴장 소감도 전해졌는데요. 끝장 대결에서 풍금은 한혜진의 종로 3가를 선곡해 폭발적인 가창력에 여유 넘치는 무대 매너를 선보여 이찬원에게 초대 가수의 무대를 보는 줄 알았다. 진성에게 본인의 노래처럼 감성을 잘 표현했다. 장윤정으로부터 휘발유에 불이 붙은 듯 활활 잘 타오는 노래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마스터들의 치열한 고민 끝에 아쉽게 패배를 맛보며 3라운드를 끝으로 도전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미스트로스리 1, 2라운드에서 모두 올하트 세례를 받으며 본선 3차전까지 퇴속 직행했던 풍금은 1, 2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7위를 기록하며 탄탄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풍금은 미스트로스리는 가수 인생 역사상 가장 새로웠던 도전이었다며 현역도 A조의 2라운드 아사루비아 무대를 통해 생애 처음 플라멘코에 도전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퇴장하게 돼 뿌듯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금은 물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라운드마다 모든 걸 쏟아부었기에 후회 없이 잘 즐기고 간다는 마음이다. 미스트로스리에서 떠나 미후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고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풍금은 그동안 대국민 응원 투표 등에서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팬클럽 풍금인회를 비롯한 팬 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여정을 함께해준 미스트로스리의 동료들께도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쉽고 4라운드에 진출한 분들도 꼭 좋은 성과를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주차 온라인 투표 현황도 공개되었는데요. 1위는 빈에서 2위는 오유진, 3위는 배아현, 4위는 정소주, 5위는 김소연, 6위는 미스김, 7위는 복지은이 차지했습니다.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빈에서 오유진은 3주 연속 자리를 유지하며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지난주 5위였던 배아현은 이번 주 3위로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3위, 4위였던 정소주와 김소연이 나란히 그 뒤를 따랐으며 6위 미스김, 7위 복지은은 지난주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3라운드 치열한 경연 끝에 이제 단 20명만 남았는데요. 정소주는 1, 2라운드 미에 이어 3라운드 1위 진을 차지했으며 윤서령이 2위 선을 거머쥐며 드라마를 썼습니다. 오유진, 양서윤, 복지은이 각각 3, 4, 5위인 미, 정, 숙에 올랐습니다. 4라운드 팀 메들리 미션은 3라운드 톱5 진선 미정숙이 각 팀의 리더가 돼 메들리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트로트계의 한 획을 그은 마스터 군단의 원포인트 레슨은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뭉클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2라운드 팀 미션에서 챔피언부의 올하트를 이끈 리더 오유진은 역시 강했는데요. 오유진은 김나율, 염유리, 유수현과 유진스를 꾸려 메들리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스는 주디 갈란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 안성훈의 공주님, 블랙핑크의 불장난, 홍지윤의 새벽차, 나훈아의 18세 순위, 유진아의 스리랑, 두 번째 달의 쾌지나 칭칭 나내를 열창하며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멘토였던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조언대로 한 편의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임팩트 강한 무대로 눈과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장윤정은 카리스마 넘치는 댄스 브레이크로 다시 한번 아이돌력 만렙을 보여준 오유진을 칭찬했습니다. 장윤정은 오유진은 전략을 잘 세우고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계획대로 멤버들을 이끌어가는 실력이 있다라면서 단점이 없는 참가자라고 높이 샀습니다. 이어 성악과 트로트를 오가며 보혹적인 무대를 뽐낸 염률이와 활용점정 고음을 발산하며 본인이 해야 할 때는 주인공 자리를 해내는 김나율에게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유진스는 마스터 점수 1255점을 받으며 현재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적의 불사조에서 3라운드 선으로 거듭난 윤서령은 나영, 곽지은, 화연과 함께 뽕미닛을 결성했는데요. 뽕미닛은 이휴리의 텐미닛, 홍지윤의 분내음, 서지호의 하니하니, 김연자의 진정인가요, 에드허의 빗속의 여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열창했습니다. 연속배는 강한 댄스곡 사이에 정풍 트로트를 넣어서 기승전결을 만든 멘토 김연자의 조언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나영은 단 이틀밖에 연습시간이 없었지만 진정인가요 솔로 무대로 정풍 트로트의 진술을 보여주며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은혁은 다음에 누가 메들리 무대를 만든다면 이 무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면서 느린 템포의 고기 흥이 깨질 수 있는데 나영이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다. 정풍 트로트에서 신나게 바뀌는 흐름이 메들리의 정석이었고 완벽했다라고 놀라웠습니다. 장윤정은 메들리 무대에 정점을 찍어준 곽지은의 임팩트 강했던 내혹적인 목소리에 대해 어찌 보면 뻔뻔하게 잘 살려 흡수가 됐다라고 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본 김연자는 감격의 눈물을 보였는데요. 김연자는 나영씨가 연습 때 아쉬웠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내가 말하면 헷갈릴까 봐 말을 못하고 연습하라고만 했다라면서 그런데 오늘 너무 잘해서 눈물이 난다고 기특히 했습니다. 뽕 미닛은 마스터 점수 1246점을 받으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장민호의 애정어린 잔소리 폭격으로 탄생한 복드림걸즈는 관객의 기립을 이끌었습니다. 3라운드 숙복지은, 이하린, 미스김, 빈혜서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장윤정의 장윤정 트위스트로 신나게 무대를 시작한 후 나훈아엔이 신행일의 청춘을 돌려다오 박상철의 황진이 서울시스터즈의 청춘열차로 안방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주용훈은 빈혜서는 성인들과 조합을 이루기 어려웠을 텐데 노력을 많이 해서 조화를 이룬 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의 도입부를 맛깔스럽게 소화한 빈혜서는 긴 호흡의 메들리에서 흔들리지 않은 가창력과 능숙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김현우는 천재가 칼을 가니깐 이렇게 무섭다라고 복지은과 빈혜서의 천재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스김의 팬이 됐다라고 미스김의 농익은 창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윤정은 관객분들이 일어나서 호응했다는 건 대단한 것이라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관객평가단의 열띤 호응을 끌어낸 것을 높이 샀습니다. 이에 복드림걸즈는 1221점을 받았습니다. 관객평가단 점수 200점은 팀메들리 모든 경연이 끝난 후 공개됩니다. 관객평가단 점수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데요. 8회 방송은 3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한 정서주가 3라운드 진의 혜택으로 팀원을 우선으로 선택해 최강 보컬만 모인 뽕커벨이 베일을 벗습니다. 정서주를 필두로 김소연, 배아현, 3라운드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킨 정수리 어벤져스를 결성했습니다. 뽕커벨은 1등이 목표라고 했던 멘토 장윤정과 손잡고 무대를 씹어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보컬의 신 김현우가 작정하고 장시간 레슨에 나선 트로남인 시도 출격하는데요. 3라운드 5위인 양서윤을 중심으로 천가연, 수빙수, 방서희가 보여줄 무대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변수가 될 관객평가단의 점수와 함께 각 팀의 리더끼리 대결을 벌이는 여왕전까지 합산한 총점으로 승패가 가려집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 보여드리겠다, 사력을 다해서 무대에 임하겠다, 최종 1등까지 해보겠다 등 리더들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 방송 마리 예고편에 공개되었는데요. 이어지는 짤막 영상에서 보여지는 리더들의 무대는 역시난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났습니다. 마스터들 역시 너무 잘한다, 맙도적이다, 국보다 국보 등 극찬을 쏟아냈고, 리더의 무대를 지켜보는 팀원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도 울컥하게 만듭니다. 전원 생조는 단 한 팀인데요. 이제 4라운드가 끝나면 단 14명만이 남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미스트로3의 진선미와 응원하는 참가자를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